차량 우출 서비스인 타다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소카 이재용 대표, 1심이 나왔는데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판결 결과가 상당히 주목을 끌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대표 같은 경우는 차량 공유업체인 소카로부터 VCNC가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운전기사를 포함을 시켜서 재렌트하는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왔었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는 검찰에서는 이것이 면허 없이 불법으로 하는 콜택시 영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대표에게는 징역 1년 그리고 법인에 2천만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다에서는 이것이 모바일 플랫폼에 접속을 한 합법적인 기사 알선 렌트카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번에 재판부가 타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객자동차법에 의하면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의 사용 알선한 행위는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시행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인에서 15인 승합 자동차에 대해서 운전자 알선은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재판부에서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으로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항소심과 상고심 2심 대법원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오늘 판결로 그간 이제 참여하게 대립을 해왔던 택시업계가 실제로 벌써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층 재판이 진행될수록 이런 갈등은 더 커지겠나요? 글쎄요. 이제 이거 이전부터 이제 뭐 지난번에 많은 택시 기사분들이 어떤 집단적으로 모임도 갖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했는데 이번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 내에서도 상당히 고성이 오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제 어떤 근거를 들었냐면 타다 운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이제 서울시에 있는 택시들의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택시라든가 이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 당국과 이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함께 해서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재판의 학습 효과와 출구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집단 행동이라든가 어떤 극단적인 그런 행동까지도 지금 없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이제 어떤 항수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마찰이 예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규제 철폐를 통한 기술 혁신을 내세우고 있는 현 정부와 대치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갈등을 빚어왔었고 실제로 이제 불법 논란은 재판으로 가면서 국회에서는 타다 금지법이 논의가 돼 왔었는데 오늘 이 법원 판결로 이 법안 처리 역시 지금 이제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묘연해졌습니다. 지금 이제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를 해가지고 관련 법이 말이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유무제 선거 결과를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사법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얼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얼마 남지 않는 이 법부가 이걸 강행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가능성이 훨씬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1심의 타다와 관련된 이 판결이 앞으로 이제 이러한 타다 금지법 강행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을 해가지고 상당히 좀 분위기를 좀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측들이 조심스럽게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